선배님, 주헌 선배님 좀 풀어달라고 지금. 왜? 좀 상태가 그렇게. 뭘 풀어, 인마. 지금 3개 남았는데 지금 젖 먹던 힙까지 짜서 던지하지, 지금. 내가 감이 별로 안 좋아요, 형, 지금. 감이 다 안 좋다, 지금. 항문에 힘 주고 던지라. 또 쓸떤지 하지 마라. 또 겁을 주세요. 쓸떤지 하지 마, 죽는다, 진짜. 집중해라, 진짜. 장난치지 마라. 우리 외화도 마찬가지야. 지금 안 보일 때다. 나 같이 모여야 돼, 안 보일 때야. 보이는 사람 콜 좀 해주세요. 선배, 이거 안 보여요. 콜에 보이는 사람이. 동욱이. 마찬가지. 콜에 보이는 사람이. 네. 6대4 두 점 차고요. 그리고 마운드는 여전히 오주원 선수입니다. 오주원이 두 달 동안 숨어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5초로 올라오면서 경기를 확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만약에 몬스터즈가 앞선 채 경기 끝나면 승리 투수로 오주원입니다. 오창현 선수부터 시작됩니다. 바라나가야 돼, 바라나가야 돼.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진짜 이거 플라이 하나로 진짜 시인3 갈 수도 있겠다. 금방. 좋으면 끝났어, 여러분. 이제 경기 후회로 왔습니다. 깔끔한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첫 타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고 투하기입니다. 오케이. 좋다. 오웨이 예쁘다, 오웨이. 그런데 오주원 선수도 어쨌든 굉장히 몸을 잘 만들어 놓고 있었네요. 초고 밸런스를 보면 알거든요. 살아나가, 살아나가.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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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핏 맞았어요, 높게 뜹니다. 나오죠? 아, 보인다. 딱 올라갈 때가 보인다. 아, 안 보인다. 딱 올라갈 때가 안 보인다. 뜨면 다 붙어, 뜨면 다 붙어. 오케이, 오케이. 다 붙어. 중앙대도 오늘 이 경기를 내준다, 이거는 진짜 생각하기 힘든 겁니다. 네네. 얼마나 이 중앙대가 처음에 압도하고 이 경기를 끌어왔어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 나왔고요. 중앙대 입장에서는요. 잡아 당겼어요. 그렇지. 잡아 당겼어요, 1루수. 오케이. 따라갑니다, 따라 붙어요. 정부로 잡고 1루. 1루 사. 정부로 잡고 1루. 1루 사. 참이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브레이, 나이스 브레이. 나이스 브레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지, 이지. 천군의 오수비. 1루에 사. 아우 판정을 받아냅니다. 세이브? 아이스. 타임, 타임. 한 번, 한 번, 한 번. 네. 오케이, 세이브. 이거야, 아우 다 하네? 아우 맞습니다, 아우 맞습니다. 비디오 판대. 비디오, 비디오 채널.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밖에 안 썼어요. 한 번밖에 안 썼어요? 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이래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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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 아웃이야. 타고가 굉장히 좀 애매했습니다. 아, 정말 좋은 수비였어요. 넘어지면서 송구였고요. 네, 아웃이죠. 이거 완전히 아웃이죠. 네. 1루. 아웃. 아웃. 야, 아웃. 뱃징아, 뱃징아. 두 확인. 프라더와 지금 이 상황을 막아버리죠. 두 프라더. 프라더 있죠, 프라더. 정보를 입에 와. 좋았다, 좋았다. 오케이, 2만 있네, 2만. 2개 남았다, 2개. 그러면서 이제 9번 타자 확연표로는 죽여. 자, 자, 끝까지 해봐. 끝까지 해. 어차피 해 봐, 어차피 해 봐. 넘어왔어 넘어왔어 여기서는 쟤네가 역전할 기미가 없다 오늘 신재형과 오중원 둘로 마무리 지으면 매일 가히홍 투수가 정말 많습니다 몬스터즈는요 빗맞았어요 높게 뜹니다 오케이 오 당연히 났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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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앞에 높게 뜹니다 오익수 대씨 세바릅니다 서동욱 투하 우린 보이지 우린 잘 보여 이렇게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